할머니 혼자 읽어야지 음메 음메 아 재미있어 나는 이거 혼자 읽어야지 멍멍 개가 살아요 아 개 귀엽다 멍멍 양이 살아요 다은이 뭐해요 코딱지 있었어 코딱지 있었어 코딱지 있었어 코딱지 있어 코딱지 있어요 어머니 휴지 갖다 줄게요 지금은요 자 여기 수건에다 닦아요 다은이 손 닦아야지 코딱지 파고나서 손 닦아야죠 손 씻어야 되는거에요 에이 구멍파요 짠 짠 아 긴 축하이 잇츠써콜 책 읽어요 와 영화책이네 할머니는 음메 음메 책 읽어요 멍멍 개가 살아요 짠 짠 짠 아 아 멍멍 양이 살아요 아니 바꾸기 싫어요 바꾸기 싫어요 그래요 바꿔줄게 그러면 이즈써콜 이즈써콜 인위스컨싱 이즈써콜 이즈써콜 인위스컨싱 멍 아기 멍 멍 멍 아기 멍 양도 있네 아기가 할머니 보고싶어해요 응 아 그래서 깡충깡충 뛰어가네요 응 말이 살아요 누구시지 누가 말타고 계시지 누구시지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계시네 응 아이 자꾸 왜 이렇게 해지지 그 다음에 아 여기는 꼬꾸대 꼬꾸대 폐하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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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멍 염소가 살아요 어 여기 이 사람은 누구지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닌데 응 할머니인가 응 할아버지 응 염소가 뭐 먹고 있어요 응 마라니 황당면 마라니 먹어요 당근이에요 응 당근을 먹고 있네 응 이 꽃은 뭐에요 응 해바라기 꽃 해바라기 꽃 해바라기 꽃이에요 응 어 자 꽥꽥 우리가 살아요 응 응 할아버지가 뭐 타고 있죠 어 배 배 타고 있네 그치 오리는 몇 마리 있을까요 한 개 한 개 두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어 우와 생쥐 생쥐도 있네 뭐 먹고 있어요 우유 먹으려고 기다리네 그치 할아버지가 소한테서 뭐 짜고 있죠 어 뭐야 우유를 짜고 있어요 응 우유를 짜고 있네 응 다온이 우유 먹어봤잖아요 그치 꿀꿀 돼지가 살아요 꿀꿀가 엄마 보고싶어요 엄마 보고싶어요 엄마 보고싶어요 엄마가 여기 있는데 엄마 뭐 먹고 있죠 어 뭐야 쭈쭈 먹고 있어 엄마 쭈쭈 먹고 있네 아기 꿀꿀이가 응 아기 꿀꿀이 몇 마리에요 한 개 두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셋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계시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네 와 또 누가 농장에 살까요 몰라 몰라요 모두모두 있어요 모두모두 있어요 귀여운 아기가 있어요 아기도 살아요 끝 드라이로 이렇게 Huh 앙